아 이거 뭐지? 이거 미나리 무침 이거. 이거 뭐지? 이거 미나리 무침 이거. 어, 그거 미나리 무친 건데. 이 친구들, 미나리 무침 한 번 드셔보시래요? 딴 적게 덜어줘. 이거 다 먹는다. 저거 묻혔던 거 좀 있네, 저거 진짜. 네, 저거 드세요. 먹으세요? 네. 제가 거의 미나리 한 단씩 먹거든요. 아, 그래요? 이리로 와. 이리로 오세요. 이리로 오세요. 그리고 저기. 내가 오셨으니까 선생님 밥도 안 그래도 우리 먹여야 될 것 같아. 그래, 그럼 여기다 밥을 넣어, 비비게. 아, 이거 밥 먹으러 온 게 아닌데. 우리, 우리 가마솥밥이거든요. 어머, 어머 세상에. 야, 넌 선생님이 직접 비빔밥도 해 주시고. 아, 우리 템 얘기가 좀 다르지. 자. 뭐 해? 아, 땀나니까? 네. 어머, 어머, 너무 맛있겠다. 자. 어때? 와. 상큼하지? 와. 상큼하지? 응. 이제 떠먹어. 네가 만들어. 조금 하고 네가 양념 가져. 근데 이게 먹으면 되는 거야? 응. 네. 어머, 세상에. 예쁘지? 맛있겠지? 맛있겠지? 오, 너무 맛있겠다. 동민아, 동민아 양념 가져. 예. 동민 씨. 예. 이것도 잘 된 것 같아. 여름이 오게 되나. 어어, 좋아요, 좋아요. 어어, 좋아요, 좋아요. 어어, 좋아요, 좋아요. 저 약간 신경 쓰여, 왠지. 응. 송 ела sparks